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게 무게가 엄청 많네 네 뭐가 이렇게 무게가 많은 거지? 역시나 약품때문인가? 약품때문인가? 약품정리한번 더하자 한 40개나 Z는 정말 많다 어떤거요? 어떤거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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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우스라이프로 아 아 아 아 자 대략 준비는 끝난 것 같군요 브로큰 스틸로 바로 달려가도록 하자 자 여긴데요 더니치 빌딩에서 가면 되겠네 어어어어어 바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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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 나 맞..맞는다 맞는다 아잇 맞았네 상관없지 아 맞다 강아지를 꼬야지 네 이번에 남몰래 베스트비제이 한번 신청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근데 뭐 떨어졌다군요 일요렴 도구밋 함께 가자 아 이쪽으로 가야되네 그니까 베스트비제되면 2000k 화질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예 보는 것도 그렇고 녹화되는 것도 화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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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20 액티비스 시스템 오픈 액티비스 시스템 액티비스 야 이거.. 잠만.. 나.. 확 할.. 거시기가 없는데? 무기가? 확.. 그 거시기 할 무기가 없는데? 액티비스 시스템 액티비스 퐈 죽아라 밭 시스템 오픈 도구미 또 같이 맞아가지고 좀 문젠데? 어어? 도구미 괜찮아? 밭 시스템 액티비스 시스템 액티비스 시스템 밭 시스템 액티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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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넌 뭐냐? 센트리버 소리가 아니라 저거 예 블라더우드 소리 그 총소리인 것 같아 이 녀석 릭앤 릭랜드 자동차 거시기 모시기 지금 데미지가 꽤 나올거에요 200인데 데미지가 원샷 데미지 치고는 엄청 아 나 일단 발견했으니까 나 무기 하나만 갖고 오잖아 야 벤져스 하나 갖고 오잖아 안 되겠다 벤져스나 그 산탄총이야 벤져스 일단 갖고 오셔 예 마구 갈길만한 화력이 화력 가진 무기를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자 벤져스 하나 어 어 어 자 가자 개코? 개코가 뭐더라? 뉴베어스 아니야? 예 예 누카콜라 슈가밤 슈가밤도 이제 한 10개정도 모인거 같은데? 5개당 하나 울트라제트 하나 줬었던 것 같죠? 아무것도 없어 어 엔클레이브 뭘 고치고 있네 열십자님 어서오세요 독버서님 반가워요 지금... nella 너와 세라가 앞이 퀄널을 찾을 수 있거든? 잘 그럼 우리 모두 사업은 거네 나 자기만 잘 따라오래요 리버트 프라임이 도와준대요 너 무기는 어디갔냐? 어 엔클레이브 병사야 엔클레이브 병사인데 예 갑옷 다 뜯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수류탄 버리면 수류탄 따위필어 수류탄 따위필어 수류탄 야 엔클레이브 다 예 빠이빠이 당했네 아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파워하머의 막 대소변 철학의 우주복처럼 무슨 뭐야 그 뭐야 그 거식이 뭐냐 아이언맨인데 저쪽 안가봤는데 가는김에 다 가보죠 아야 비가 봐 저쪽 안가봤는데 다 뒤졌고 다 뒤졌고 다 뒤졌고 뒤졌고 예 없어요 엔클레이브 암호 뺏었다가 그 자기네들 뭐 수리하는데 쓰려고하나 아 리버트 프라이 온다 야 역시 리버트 프라이네요 어 택티컬 아세스먼트 레드 샤이니즈 빅토리 네 오오오 어 굳이 아 또 또 자기 발전기 또 빼다가 던지네 자기의 발전기를 떼다가 던지는 야야 어디다 쏜거야 흑발전기 핵발전기 핵발전기 같던데 저 뒤 뒤에 있는게 발전기라고 하죠 우와 우와오 오우 예 예 아 예 그 장면도 이미 봤어 봤죠 자 예 앨범 페이 깨끗 으 próxima 이케 에 베이 다 으 으 으 바 으받 하 스프 그 고 깨끗 파워 엄청 센데 이쪽에서 빨리 피하래 무슨 공격 온다고 오 뭐야 09 I I Die So that democracy Maybe We will From 어 대화가 가능한데 We need to find out what the hell just happened There's no time to talk Get your ass inside that base and help the troops locate the source of their transmission I Don't know I don't know terminals data anything that can help us figure out I would too is the of every American is of every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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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어떡하냐 아 리버트 프라임이 아 우리 철회 28호가 와 기름을 막 산산 죽어놨어 와 머리뿐 와 쳐드는 것 어디 보세요 와 와 제게랄 제게랄 리버트 프라임 어떻게 해 반가워요 아 리버트 프라임 어떻게 와 천화무장 리버트 프라임이 에 얘는 느려가지고 피하지 못해나봐요 예 뭐 폭격이 뭐 뭐 공격 온다고 아 그리고 뭐라고 남기는데 잘 못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어 히트 아 이쪽에서 아 이쪽에서 리포트 프라임 이야아 정말 멋있는 놈네 리버트 프라임 이야아 리버트 프라임 고철덩이라고 부르면 안되겠는데 근데 저거 주서다가 분해해가지고 녹여서 핏 핏에 가져가서 총알 만들면 총알 많이 나오겠다 아니 뭐 그렇게 총알을 만들어서 그 총알로 뭐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은 총알로 승화해서 예 자기 역할을 다 하는거잖아요 잠깐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응 음 음 음 그렇지 뭐야 니가 왜 맞아 야 이 총 한 대 맞으면 무조건 막 다 날라가는구나 미오크림 어서오세요 야 이마야 이마 이야 맞으면 다 날라가 아이고 안맞으네 죽어 최강의 저격수같은데 도구뮤씨 앞장선은 이마 모두요 몇끼 깔았죠 여덟끼 깔았어요 핏보이 음성지원 핏보이 창 늘리는거 대화창 늘리는거 리밸런스 총알 자주나오는거 아 짚모드도 하나 깔았죠 정리 자동으로 해주는지 음사가 오늘 할 일이 별로 없나봐요 밧시스템 오프 밧시스템 액티베이터 밧시스템 오프 로바 ㅋㅋㅋ 누가 자꾸 쏘는거 같은데 나를? 나 쏘는거야? 애를 쏘는거야 메탈 블러스는 잘 못쓰겠더라고 가까이서 쏴야되서 항상 어? 군번 군번 챙겨야지 야아 한 대 맞으면 무조건 날라가 야아 한 대 맞으면 무조건 날라가 가고 열심히 싸우는거 같은데 야 너네 도그밍보다 못싸우잖아 하긴 나도 도그밍보다 못싸우지 죽자는 도그밍 안아 아 이거는 옆에 총알 나...게 달려처럼 생겼어가지고 저건 뭐하는 욕하는지 모르겠어 야 일어나지마 이거 한 대 맞으면 무한으로 그냥 계속 쏘라도 계속 쏘라 얘 쓰러져있어 계속 쓰러져 이거 봐 무조건 쓰러져 어어어 어 불..어 빛나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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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나오셨네 아 이 총이 그런건가 이 총이 어 왠지 어 그 부르는 확률이 높은거 같은데 이 총이 음인사 부르는 확률이 높은거 같은데 응사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나 아이고 도구미 잠깐만 나 이거 루팅좀 하고 뒤적뒤적 넌 넌 남자이네 난 남자인거 같은데 난 남자인거 같은데 이 쪽으로 이 쪽으로 가야되나보네 무서운 녀석 저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예 몸에다가 해폭탄을 맞아도 끄쩍도 안하네 무서운 녀석이지 안녕 안녕 미리가 누웠어 쓰러져있어 쓰러져있어 어디서 도망갈라고 일어나지 말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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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쓰러지면 덜 절대 못 일어나 아 어 어디갔어 미니건 하나 남겨놓고 얘가 어디로 갔는데 밑으로 갔는데 밑으로 짜 낀거 같은데 미니건 하나 남겨두고 쓰러져 쓰러져 너 너도 쓰러져 다 쓰러져 야 이건 뭐 쓰러지게 하는 쪽이야 파워도 파워건이야 쓰러져 쓰러져 내가 쟤 쟤 쟤 쟤 떨 더 죽었다 앗 시스템 액티베트 앗 시스템 액티베트 앗 앗 맞은 기절이야 앗 시스템 액티베트 앗 시스템 액티베트 앗 앗 아 앗 앗 시스템 액티베트 앗 앗 앗 앗 야 잠깐만 주말 맞어 확실히 헬파이어머 입으면 저게 바울이 들어와서 잘 안죽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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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또 또 혼자서 혼자서 갔구만 그래그래 혼자서 애들 다 죽여라 야 이제 처음은 정말 팀플레이 할 때 정말 좋겠다 그니까 주변에 같은편 있을 때 같은편 있을 때 그냥 이걸로 쓰레트너놈에 알아서 죽이잖아 죽어 근데 더 맞아 저 나도 슬슬 이제 개테링 레이저를 슬슬 들어 볼까 한번 애들 지워볼까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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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부품은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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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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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에니스파 ㅏㅏ 저작 áreas 한 번 더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쏘지말고 VAT로 한번 쏴보자 그냥 쏘니까 AP가 너무 딸린다 야 니들타 어디갔냐 어허야야 한 번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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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뭐해 바보탱이야 진짜 너부터 죽어 초콜렛에만 쏘세요 VAT 시스템 액티베이 VAT 시스템 액티베이 VAT 시스템 액티베이 오 오 어디갔어 죽었네 한 번만 더 AP 조금만 더 살아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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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AP 빠 이때 Z 하나 먹어 줘고요 VAT 시스템 액티베이 VAT 시스템 액티베이 VAT 시스템 액티베이 VAT 시스템 액티베이 치명타다 이번에 치명타 들어간거다 VAT 시스템 액티베이 VAT 시스템 액티베이 어어? 어어? 자 여기까지 계택릴레이즈 저거 빼다가 수리 한번 하죠 금속붙붙 금속붙붙 자 여기는 어 정리하구요 다음 음 뭐지? 위성 접속 땀배기 어어 원격 측정 자료 수신 너 뭐야 뭐야 한 번 더 야 정말 확실히 쎄게 쎄다 데미지가 장난아니게 장난 아니다 여기서 테슬라 캐논 나오나? 야 앞에 막지마 앞에 막는다고 죽는다 자 자 잠깐 하구요 잠시만요